제주 산방산 보문사장학회가 지역 내 어려운 불자 가정의 자비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지역 불자 가정 장학금 전달과 연말 부루이웃돕기를 진행해온 보문사장학회가 지난 16일 지역 내 어려운 불자 가구 10가정에 500만 원 상당의 쌀과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많은 곳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회원들의 마음이 모인 보문사장학회는 올해로 7년째 꾸준한 부처님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진여행 대표는 몸이 불편해 사찰을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오늘의 인연으로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나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